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두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피버테이블, 표, 아니죠? 바로 자동채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자동채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엣지파일은 오빠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엣지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페이지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다음페이지에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자동채우기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동채우기는 말 그대로 셀에 입력된 수식이나 날짜, 숫자, 텍스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하면, 셀의 오른쪽 아래에 네모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점을 자동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동채우기 핸들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원래는 하얀색 십자가였다가, 검은색 십자가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드래그하면 아래쪽으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로도 자동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방향 자동채우기 단축키는 Ctrl D, 오른쪽 방향은 Ctrl R입니다. 자동채우기를 단축키로 하실 때에는, 첫번째 셀의 문자와 숫자 패턴을 인식하지 않고, 첫번째 값 그대로 자동채우기 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옆에 예제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예제를 적어드렸는데요, 마우스로 자동채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1과 2를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를 하시면, 이런식으로 1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옆에 있는 범위도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2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동일하게 마지막에 입력된 SUM 함수도, 이렇게 참조하는 범위가 한칸씩 아래로 이동하면서 참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단축키로 자동채우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1부터 마지막 범위까지 선택하신 뒤, 키보드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첫번째 값인 1이 동일하게 아래방향으로 복사 붙여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두번째 범위에서도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첫번째 셀의 값이 동일하게 아래방향으로 붙여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을 볼까요? 수식에 입력된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신 뒤, 컨트롤 D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전의 숫자만은 다르게 수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하는 셀이 한칸씩 이동하면서 올바르게 자동채우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자동채우기 규칙인데요. 자동채우기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 종류에 따라 특정한 규칙으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그 종류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문자데이터입니다. 문자데이터는 입력된 값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반복해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과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사과라는 값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와 배를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반복 출력되고, 동일하게 사과배귤은 반복해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숫자데이터입니다. 숫자는 입력된 셀이 한기일 때는 문자데이터와 동일하게 반복 출력됩니다. 이렇게 1만 입력된 셀을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1이 반복되서 출력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1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두번째로 숫자가 입력된 셀을 두개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그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1과 3을 선택하신 뒤, 아래방향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2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당연한 원리겠지만, 이렇게 1, 3, 10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일정한 패턴이 없죠. 그래서 범위 선택하신 뒤,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런식으로 옳지 않은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날짜 데이터입니다. 날짜 데이터는 입력된 값이 월일 경우에는, 이렇게 월 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일 경우에는, 이렇게 일 단위로 증가합니다. 숫자 데이터와 동일하게, 날짜가 입력된 셀이 두개 이상일 때에는, 이런식으로 패턴을 인식해서, 이렇게 3일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1일, 4일, 10일 이런식으로, 불규칙한 패턴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값을 날짜로 보지 않고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1일, 4일, 10일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해서, 범위를 숨긴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네번째는 시간 데이터입니다. 시간 값은 시간 단위로 증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10시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 증가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10시 1분이 입력된 셀도, 자동채우기 하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입력된 셀을 2개 이상 선택했을 때에는, 숫자와 동일하게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채우기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채우기 하면, 2분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 됩니다. 마지막은 셀참조입니다. 셀참조는 자동채우기 방향에 따라, 한칸씩 이동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 됩니다. 셀참조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셀참조방식의 모든것 영상강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달아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전강의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의 규칙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문자는 반복출력되고, 숫자는 1씩 증가하거나, 또는 패턴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밑에 예제를 볼게요. 이렇게 박스1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시면, 박스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숫자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동일하게 박스1, 11, 21 범위원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시면, 박스는 유지한 채로 숫자의 패턴을 인식해서, 10씩 증가하는 형태로 자동채우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어 있는데, 숫자가 2개 이상 섞여있을 때에는, 마지막 숫자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1학년 일반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1학년은 유지가 된 채로, 뒤에 숫자만 1씩 증가하거나, 또는 이런식으로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값만 패턴을 인식해서, 자동채우기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자동채우기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제품마다 단가와 수량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옆에다가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입력해 주시구요. 이 금액을 아래로 이렇게 자동채우기 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입력된 서식이, 이런식으로 자동채우기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자동채우기 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자동채우기 옵션 보이실거에요. 이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안에 입력된 수식만, 자동채우기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서식 없이 채우는 것 외에도, 서식만 채울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줄무늬서식을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포도가 입력된 행만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오셔서, 채우기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와 오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런식으로, 자동채우기 하신 다음에,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만 채우기를 하시면, 이런식으로, 줄무늬서식이 한번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줄무늬행을 적용하는 더 다양한 방법은, 아래에 적어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채우기 옵션을 사용하시면, 입력된 셀의 데이터가 날짜의 경우에는,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만 자동채우기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셀에서, 이렇게 자동채우기 하시면, 이런식으로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기존에 있던 항목 외에도, 일단위채우기, 평일단위채우기, 이런식으로 다른 옵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일단위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식으로, 날짜가 입력되면서, 오른쪽에 괄호안의 요일을 표시하는 방법은, 범위를 선택하신 뒤, 우클릭하셔서, 셀서식으로 이동하시거나, 단축키 Ctrl-1 눌러서, 셀서식에 오시면, 표시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이미의 셀서식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셀서식을 적용하시면, 월과 일, 그리고 요일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셀서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셀서식의 모든것 기초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전 강의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나만의 자동채우기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턴, 사원, 대리, 팀장, 직급이나, 구매의례, 구매검토, 신규업체조사,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업무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해서,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렇게 파일에 오신 뒤,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고급이 오시면, 밑에 쭉 내려오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보이실거에요. 여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목록 항목에, 여러분이 직접 필요한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밑에, 목록을 가져올 범위를, 이런식으로 직접 선택을 해서, 여기에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선택된 범위가, 목록 항목으로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두번째인, 이 업무 프로세스도, 이렇게 가져오기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끝난거에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됐구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인턴을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자동취하게 하시면, 이런식으로, 인턴사원대리 입력이 되구요. 동일하게, 발주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동취하게 하시면, 이런식으로, 정해진 업무 체계에 따라서, 자동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실 때에는,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목록 항목 안에, 값을 직접 입력하실 때에는, 최대 255자로 입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255자 이상 목록을 추가하실 때에는, 범위를 선택하신 뒤, 가져오기를 통해서, 목록을 입력해야 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